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 공모에 포항 신창 1위항과 울릉 천부항, 울진 석호항, 영덕 석동항, 경주 수렴항 등 경북에서 5곳이 선정됐습니다. 한 곳당 국비 70%와 지방비 30%의 비율로 평균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선착장 보강과 특산물 및 관광 연계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.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지역 밀착형 사회 간접자본 확충 사업으로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설계를 마친 뒤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.